플레이포커 머니상 정식업체 확인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요즘 인기가 핫한 플레이포커 관련 영상입니다. 인기가 높은 만큼 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정식업체에서 안전한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레이포커 머니상 정식업체란 머니상으로 규모가 있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개인 머니상은 연락도 잘 안되고 환전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작업장 머니상은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일어난 위험을 피해서 안전하게 거래를 하려면 좋은 업체를 잘 만나야 합니다. 365일 연중 무휘에 24시간 운영이 되려면 업체에서도 직원을 많이 두고 인건비가 나가야 하니 규모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최근에 3억을 환전해줘서 이슈가 된 업체가 있어 그곳을 추천드려요. 한 번은 들어보시거나 한 게임 등에서 거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스피드 머니상입니다. 한 게임부터 시작해서 17년 무사고 경력을 자랑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24시간 빠른 구매 판매가 가능한 유일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식 업체인 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홈페이지가 있는지 퀄리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제가 본 업체 중에 제일 나았어요. 특히 정식 업체를 이용해야 서비스 코인을 이벤트로 받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용해보니 솔찬이 챙겨주시는 서비스 코인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식 업체는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지 않아요. 사층 업체가 생기면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데요. 이 점을 악용해서 사층 업체들이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반대로 사층 업체가 있는 머니상은 안전하고 정식 업체라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다른 머니상들과 비교해보시면 스피드 머니상이 제일 안전하고 믿음직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댓글에 정보를 남겨드릴 테니 확인해보세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